이제 본격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괴물신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고 그러면 슈퍼루키다. 케이팝의 미래다, 케미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. 그 잇지를 표현한 수식어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이 수식어가 좀 좋다는 거 있어요, 이혜지? 제가 쇼케이스에 괴물신인을 얻었겠다 했는데 요즘에 또 슈퍼루키라고. 슈퍼루키, 슈루. 슈루 좋아해, 슈루. 케이팝의 미래는 케미? 케미이셨어요. 데뷔 11일 만에 공중파 1위를 수상했어요. 아 이건 박수 하나. 최단 기록입니다. 걸그룹 최단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데뷔곡으로 지상권 3,4,1이셨고 유일무이. 어떻게 좀 기분이 난다를 것 같아요, 리아야. 사실 달라달라 활동할 때만 해도 실감이 사실 안 났었는데 그 상호와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 게 이번 아이씨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달라달라 때 또 얼마나 많이 사랑해주셨는지 느끼고 있고 아이씨 활동 때도 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그냥 감사하고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1년 전만 해도 우리 좀 열심히 해서 뭔가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하자 하고 연습실에서 항상 파이팅하고 피자도 같이 먹고 이랬는데 어떻게 지금 꿈처럼 이렇게 모든 게 현실이 되는데 예재 형은 좀 데뷔할 때 예상을 했습니까? 이 정도에서는? 예상은 절대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을 저희 멤버들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. 심지어 저희 회사도 이만큼은 생각을 못 하셨는데 심지어 회사 자체에서도 이 정도는 예상을 못 했는데 저희의 정말 엄청나게 큰 바램이었는데 이게 또 이제 저희 믿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. 이뤄질 수 있게 믿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다. 지금 이제 가요계의 미래, K-POP의 미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미니앨범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. 컴백 책 주차의 1일 지금까지 음악방송 12관왕 와아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래 생각해요? 지금 이 부정받는 건가요? 네? 아니 그럼 다음에는 뭐 삼총만 하고 네 괜찮아요? 지금 뭐 조금씩은? 지금 무섭습니다. 아 아 한번 싹 뒤집어놔요. 한번 뒤집어놨겠다. 정말 큰 바램인 거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이죠. 아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. 심지어 지금 무섭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 저는 1위를 한 기념으로 그 있지가 얼음을 이렇게 입에 물고 노래를 불렀던 장면을 기억을 하는데 누구 아이디어였어요? 굉장한 좀 그게 저희 선배님인 트와이스 언니들이 공약으로 했던 거거든요. 여름에 컴백하셨을 때 네네.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그게 너무 귀여우셨어서 저희도 하고 싶었어요. 아 너무 귀여웠어요.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라서 진짜 얼음 같이 한번 해봤어요. 저도 많은 분들이 도전했을 거예요. 근데 한번 지금 어 저희 그 얼음을 저희가 준비를 못 했어요. 그래서 얼음이 있다 상상하시고 한번 1위의 그 기념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. 다들 연기를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MC가 돼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노래가 아이씨였어요. 자 발표할게요. 그럼 바로 얼음이 입에 있다 상상을 하시고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 자 이소식호 8월 첫 주차 대망의 1위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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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아이시! 축하드립니다! 아우 형 형 왕호에게 감춰줘요. 뭐야 뭐야. 잊지 잊지 고마워요. 저희 잊지 앰플 무대에 만나봐 보여주죠. 잊지 앰플 무대 부탁드립니다. 헤이 헤이 네 어떡하나. married little fall let it 출 plaster down 오 괜찮아요. Gundição 한 번 더 예뻐! 너무 sunny Revolution θ Parsley 뜨거웠어요 때문에 저는 덕분위에 실출할 Raon I'll be in the a상이 총 5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와우